지난해 서울 강남 3구 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와 여당에서는 증여세 인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 증여는 총 6,969건으로 2019년 3,130건과 비교해 증가율이 123%에 달했습니다. 송파구 증여가 2,7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 2,193건, 서초 2,000건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전체 아파트 증여 건수도 2만 3,675건으로 전년 대비 89%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수세를 크게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증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제일 뜨거운 게 부동산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어설프게 세금으로 다 깨지고 그다음에 또 딱히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반복 팔고 또 다른 부동산 어디로 가겠어요. 올해부터 2주택 이하 보유자 종부세율은 0.6에서 3%로 오르고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최대 6%로 대폭 상향됩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이후 2주택자 65%, 3주택 이상은 75%를 적용받습니다. 현행 증여세는 10에서 50%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서는 증여세 인상 움직임도 관측됩니다. 증여가 조세핏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증여주택 추가할증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인상이 집값 안정보다는 부동산 시장 왜곡 등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증여를 못하게 막으려면 거래세보다 증여세가 높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괜히 이두져도 안 되는 거죠. 당초 증여세를 올려서 증여하지 말고 시장에 매물 내놔라. 이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오는 6월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을 앞두고 증여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증여세 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bau 박